소유닌의 더제로 UV 살균 가습기 카톤박스에 보장이 있구요 색상은 화이트 모델명이 나와있구요 윗면에 주요 스펙 주요 특징입니다 1.5리터 대항량 수조 은은한 무드램프 저소음의 경제성 분리세척으로 간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구요 한글 사용설명서 간단하죠 작은 사이즈지만 강력한 가습기능을 지원하는 필터 없는 가습기입니다 위쪽에 뚜껑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망이 있습니다 망은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랩터가 들어있구요 청소용 소울 1.5리터 수조통 내부 청소할 때 수조통은 번체 케이스에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랩터가 들어있구요 랩터가 들어있구요 정면에 가습 버튼과 두둥 버튼, 물리 버튼이 되어 있구요 하단에 통풍구와 전원단자 제조번호도 확인할 수 있구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제품이 스펀지를 제거 후 사용을 하구요 UV LED가 보입니다 UV LED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껄 순 없구요 물을 주입할때 주의할 점이 안쪽에 보면 송풍구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고장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소할때도 주의를 해야 되구요 빗소리가 나면서 켜주구요 바로 물을 주입해 줘도 됩니다 1.5L까지 들어가구요 강우 중 중 약 꺼짐 무드둥만 단독으로 ON 밝기 약하게 꺼짐 가습을 작동시키면서 무드둥만 밝기를 조절하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도 상당히 저소음인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로 고춧가루 저소를 고춧가루 유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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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